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.56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.4% 상승했습니다. 소비자 물가 상승률 5.4%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8월 5.6% 상승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. 품목별로 보면 상품이 1년 전보다 7.6% 올랐는데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경유가격이 45.8%나 올랐고 휘발유는 27% 뛰었습니다. 농축수산물 상승률은 4.2%를 기록했고 서비스 물가도 3.5% 올랐습니다.